경주 국제마라톤대회가 오늘 경주시민운동장 등 시내 1원에서 열렸습니다. 올해 대회는 5개국 27명의 초청선수를 포함해 9명의 엘리트 선수와 풀코스와 포코스, 10km, 5km 코스 등 4개 부문에 8,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. 경주시는 출발점인 시민운동장을 기점으로 금장교와 분항사 등 마라톤 구간에 대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교통을 통제했습니다. 한편 특별기화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케냐 출신의 마라톤어 윌슨 로야나의 에루페가 한국인 5주 안으로 첫 대회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지만 아쉽게 입상권에 들진 못했습니다.